평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평창군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와 올림픽 평화유산기승과 통일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과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는 지역주민통일관교육, 남북문화공연교류사업, 문화, 스포츠 분야 청소년교류사업 등을 통해 평창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는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사업, 학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